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그린 수소 정책은 제주 도정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죠.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그린 수소 버스 운행을 시작했는데, 정작 수소 버스 운행률이 저조합니다. 제주도가 사들인 수소 버스 9대 가운데 5대가 1년째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그린 수소 버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버스를 함덕에서 제주시 수목원 구간에 운행하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버스 9대를 사들였습니다. 수소 버스 1대 가격은 5억 원, 하지만 현재 운행하는 수소 버스는 석 대뿐입니다. 한 대는 예비용으로 남아있고, 5대는 번호판 등록도 못했습니다. 25억 원가량 투입된 수소 버스 5대가 1년째 낮잠만 자고 있는 셈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그린 수소 생산 설비 전체 완공 시점이 계속 지연된 게 원인입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2.3MW 규모의 시설에서 버스 9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수소 생산은 가능하지만, 생산 차질 등의 상황에 대비해 수소 버스 일부만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에 3.3MW 규모의 전체 시설이 인증받으면 나머지 수소 버스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새 버스를 사놓고도 1년째 운행하지 못하면서 낡은 차를 수리해가며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시도 올해 60억 원을 들여 수소 버스 11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으로 그린 수소 충전 단가를 적용해 6달치 버스 연료비 4억 7천여만 원도 예산에 편성해둔 만큼 안정적인 그린 수소 생산 시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